자, 29번 보니까 어? 29번은 그렇게 그 나온 초이스가 뭐 어려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그 Result는 뭐예요? 이게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예, 채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채널이니까 경로가 되겠죠? 이렇게 독트리는 교리 이라는 뜻까지 있고 Precaution, 예방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 봐야겠네 뭐 예방하고 보자 Genocide and other crimes against humanity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인류에 대한 Genocide, 집단 악설이죠? Massacre Massacre 요고 어, 그리고 다른 어떤 범죄에 대항해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들이 시작해야 된다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Only as the last, 최후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제 답은 A가 되면 되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